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이오타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1시 28분 5월 23일 지나가고 있고요. 아이오타 같은 경우는 319.6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 같은 경우는 상승 포지션 어느 정도 잡히고 나서 어느 정도 느리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알트를 저점에 담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아이오타 지금 제가 추천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고요. 실제로도 현물 추천이나 이런 거 구독자분들이 해달라고 하셨을 때 제일 많이 나가는 코인 중에 지금 아이오타 하나 나갑니다. 현재 상승 같은 경우는 이쪽 폭에서 25% 단기 상승 나왔습니다. 지금은 이 기준점 장기 평상 타점 주는 구간에서 매수하에서 이제 볼링저밴드 같은 경우는 중심 돌파하면서 상방이나 상승이 올라가기 때문에 길게 보면 이제 장기 평상 근처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 평상 이렇게 내려오겠죠. 단기 평상 이렇게 올라가고 그럼 이쪽에서 골든크로스 매수 타이밍이 나오겠죠.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볼링저밴드 중심 뚫어주는 차트가 계속 나오고 이 평선을 계속 내려와 주는 거에 저희가 캔들들이 우상향 돌파를 해준다면 충분히 360원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360원은 저희 이전에 나왔던 매물대 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되겠죠. 이쪽 360원까지 한 번 더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께서 암호화폐에 투자하신다는 건 어찌됐든 간에 수익에 항상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선 비트코인이 상승하면 주변 알트코인들도 덩달아 상승하는 것은 구독자 여러분들도 대부분 아시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돌아온 반감기 그리고 최근 미국에서도 그렇고 홍콩에서도 그렇고 ETF 승인도 나는 등에 호재가 많이 겹쳤었죠. 하지만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각종 전문가 분들 1억 5천만원 선 2억 선 돌파한다고 예측은 했지만 금리 인하 이번에 밀렸죠. 그리고 중동에서 전쟁 났죠. 악재들도 겹치면서 횡부하는 장 아직까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암호화폐 하는 이유가 곧 금정적인 수익을 내기 위해서인데 지금 상황에서 매일같이 비트코인 오르기만 기도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상승할 때 하락할 때 모두 똑똑하게 수익 내실 수 있어야 해요. 물론 혼자 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한 회사에 자본이 담겨있는 장목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느 정도 상황을 보죠. 코인으로 따지면 시장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무엇보다도 캔들 보셔야 됩니다. 차트 보셔야 돼요. 차트. 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으로 돈도 많이 만져봤고 트레이더분들 차트 교육도 많이 나갑니다. 그런 저도 하루에 차트 공부 아직까지도 3,4시간씩 5시간씩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패밀리분들 수익률 이런 식으로 챙겨줄 수 있는 거고요. 패밀리분들 중에 70대 어르신분들도 매일같이 연락을 하면서 지내니까 이제는 차트 웬만한 트레이더만큼 보십니다. 이분께서 물론 제가 드리는 신호도 잘 따라오시지만 혼자 매매하실 때 가장 잘하시는 부분이 저희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슬로우 앤 스테디 천천히 꾸준하게 가는 겁니다. 혼자 매매하실 때도 한탕 한탕 가져가시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하게 거래하시는 매매 습관이 생기셔서 수익률도 굉장히 잘 나오시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남들 암호화폐 다 시작해서 돈 벌고 있어서 나도 해봐야지 뒤늦게 업비트 설치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거 급등코인 소식 드리는 거 전부 무료니까 지금 비트코인 핫할 때 같이 돈 좀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만드는 거고요. 저희 카톡방 입장한다고 해서 저한테 시드 컨설팅 받아간다고 해서 돈 드는 거 1도 없습니다. 21년도 불장 때 여러분 돈 못 벌어 가셔서 많이 아쉬우셨잖아요. 올해 다시 옵니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수익 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지 불장 때 큰 수익 가능하십니다. 암호화폐 언제까지 미루실 겁니까? 지금도 늦지는 않았어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밑에 나와있는 숫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나 카톡으로 매일 아침마다 급등코인 소식 비트코인 진입 시기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다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